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밤 오후 11시에 신 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인사드리고 있는 이데일리온의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SVB 사태 등 세계 경제가 은행의 위기로부터 시작돼서 좀 침체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주식시장도 위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있었을 때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차피 저평가도 있었고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근 한 주간 코스피 코스닥은 아주 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언가나 부당이 아닙니다. 확률이 높은 것을 선택할 뿐인 거죠. 우선 김근우와 주식 투자 함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게 되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 켜신 다음에 갖다 대시게 되면 이쪽이죠. 갖다 대시게 되면 여러분들께 저 김근우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코드를, 참여 링크를 발송해 드리고요.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입력하신 다음에 문자 발송해 주시면 여러분들께 저 김근우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링크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선 이게 아니죠. 주식은 오를 때에도 일자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올라가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올라갑니다. 떨어질 땐 어떻죠? 내려갈 때도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반복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꼭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주식은 오르고 내리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올라갔으면 다음에 어떤 순서가 와야 되죠? 내려가는 순서가 오는 것이고 내려갔다면 다음에 어떤 순서가 와야 되죠?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루하루 가지고 1위 1비할 필요 전혀 없다는 겁니다. 큰 틀에서 제가 상승 추세로 갈 확률이 훨씬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 상승을 하다가도 내려가는 날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리 전략을 짤 수가 있겠죠. 올라갈 때 내려갈 수 있겠구나. 즉 매수할 수 있는 준비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올라갈 때 사서 올라갈 때 파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려올 때 사서 올라갈 때 파는 건 쉽죠. 그럼 올라갈 때 팔았으면 내려올 때 사고 다시 올라가면 또 팔고 내려오면 또 사고 이거 반복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단순하게 바라볼 때 주식의 본질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내용을 제 노란톡방에 있으신 분들, 있는 분들께 자주 말씀드리곤 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승리공식 강의의 기본기 강의입니다만 일단 내용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캔들, 거래량, 카메라 혹시 이쪽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이쪽 봐주시면 네, 그리고 이평선. 이 세 가지 강의를 제가 드렸었는데 기본기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고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질문이 좀 많아서 제가 오늘은 복습하는 내용을 드릴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제가 승리공식 강의에는 시황에 대한 내용을 자주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시황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한번 대입을 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이고요. 최근입니다. 최근이에요. 여기 보시면 3월, 2023년 3월이고 날짜 보시게 되면 고점인 4월 5일 나타나죠. 지금 오늘입니다. 4월 7일인데요. 이 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어제 보시게 되면 뭐 크다고 하면 클 수 있겠죠.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때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들이 내가 여기서 샀는데 왜 이렇게 내려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근데 이 주가 시작되는 이때쯤 부터에서 제가 주식 함께하는 분들께 좀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에는 내려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려갈 생각을 하신다는 거는 갖고 있는 주식을 정리를 하고 내려가면 다시 한번 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사면 올라가면 팔고 판 다음 현금이 또 생기겠죠. 내려가면 또 사고 올라가면 또 팔고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주식과 현금의 비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각 전문가별로 현금 비율을 어느 정도 한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각자의 원칙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적당량 수준의 현금량은 항상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여러분들이 그냥 안전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강의드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목차입니다. 제가 주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캔들 거래량 캔들 거래량 그리고 2평선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했는데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플러스로 복습하는 강의를 드릴 거예요. 복습하는 강의를 드릴 거고 이어서 지지와 저항 추세 월봉, 추봉, 일봉 원칙, 차트 세팅까지 그리고 기본기 총정리까지 딱 10강입니다. 이 10강 동안의 기본기 강의를 해드리고 나서 이 두 가지 이론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건데 저는 이 이론보다 이 10가지 기본기 강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죠? 이 기본기 강의는 여러분들은 농부예요. 농사를 지을 겁니다. 씨앗이 있어요. 땅도 있습니다. 이 맨땅에 씨앗 뿌리면 이 친구들이 잘 자라나요? 여러분들이 잘 재배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땅을 전문 용어 있겠지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땅을 좀 뒤집어 까기도 하고 그 안에 거름도 뿌리고 좀 비옥하게 만든 다음에 씨앗을 뿌려야 수확을 할 수 있고 수확한 걸로 여러분이 드셔도 되고 팔아도 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에서 이 10가지 강의 이 기본기 강의가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기법은 맨땅에 씨앗 뿌리는 겁니다. 아마 기법 쫓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기본기를 갖춘 다음에 쫓으세요. 제가 쫓지 말란 말 안 합니다. 쫓으셔도 되는데 기본기 먼저 갖추신 다음에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 기억하시죠? 첫 번째 강의 제가 양봉은 열의 아홉은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움직일까요? 어떻게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봉은 열의 아홉은 이렇게 갑니다. 시작을 했으면 저가를 만들고 고가를 만들고 종가를 만든다. 시, 저, 고, 종의 방식으로 간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한지는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주식을 하시면 하실수록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언제 매도할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양봉은 이렇고요. 자 그럼 은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봉은 반대입니다. 시작을 해서 고점을 찍고 저점을 찍고 종가로 갑니다. 시, 고, 저, 종이 되겠죠. 시, 고, 저, 종. 자 이 두 가지는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열의 아홉의 양봉은 시저고종 열의 아홉의 은봉은 시, 고, 저, 종의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거는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캔들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캔들이 어떤 거라고 이야기 드렸나요? 어떤 거라고 드렸나요? 바로 이 돛지형 캔들입니다. 이 돛지형이 왜 중요하냐? 종가식과 같다. 실제로 수치가 같다는 게 아닙니다. 의미가 같다라는 겁니다. 몰려있죠. 몰려있죠. 자, 꼬리보다 몸통이 작습니다. 즉, 사려는 것과 팔려는 게 뭉쳐지는 곳. 변곡점이 되는 구간이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추세의 전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돛지형 캔들이 캔들에서는 가장 중요한 캔들이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돛지형 캔들의 장중에 어떻게 움직인다고 했죠? 정해진 게 없다.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요.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뭐, 떨어졌다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돛지형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종가상, 종가상, 시가와 부딪힌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바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에 대한 강의 드렸었어요. 거래량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주가의 움직임을 암시한다. 이거 제가 무당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주가의 움직임을 암시할 수 있도록 힌트를 주기 때문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힌트. 자, 추가로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대량 거래가 발생할 때는 높은 확률로 상승한다. 높은 상승 가능성을 지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다라고 제가 했습니까? 아니죠. 어디에서 발생해야 된다고 했죠? 주가가 저평가되는 구간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해야 됩니다. 주가가 저평가되는 구간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할 때 높은 상승 가능성을 지닌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빵 올라와요. 이거 대량 거래면서 상승 가능성을 지닌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 내려왔을 때 내려왔을 때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을 것이라 보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습 시간입니다. 제가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거래량 제가 설명드릴 때 항상 설명드리는 차트 있죠? 주가가 빠졌고 바닥 구간에서 눌려준 다음에 상승을 보통 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 예를 들어 만 원이에요. 만 원입니다. 9,000원 여기 7,000원이고요. 5,000원입니다. 그리고 바닥에 보면 거래량이 있겠죠? 거래량이 있을 거예요. 거래량이 잔잔히 가다가 갑자기 툭 올라왔습니다. 툭 올라왔어요. 이때 제가 이런 캔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윗고리를 크게 단 돗지형 캔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겠죠? 갑자기 갭 상승을 해서 뚝 떨어지는 캔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힌트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양봉인데 양봉이라고 보겠습니다. 검정색이긴 합니다만 윗고리를 길게 단 양봉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조금씩 올라와주는 캔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이 그림을 자주 그렸었는데 기억하시죠? 이 친구들이 뭐라고 했죠? 힌트가 된다. 그런데 왜 힌트가 되는지를 말씀드려볼게요. 바닥 구간에서 갑자기 이 5,000원 구간이었는데 7,000원까지 터치해버립니다. 7,000원까지 터치해버려요. 그리고 종가상 내려와 버립니다. 내려와 버려요. 올라갔다가 축 떨어져 버립니다. 이 구간을 왜 만들어내느냐? 여러분들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디에서 많이 사죠? 호재와 뉴스에서 많이 삽니다. 호재와 뉴스는 어디서 많이 발생합니까?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만 저평가 주식에서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고평가상 데이트 이미 주식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고 있을 때 호재와 뉴스는 발생합니다. 그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때 진입을 해요. 진입을 합니다. 진입을 하고 주가가 내려가네? 추가 매수를 합니다. 또 추가 매수를 해요. 아니야 난 더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할래. 이곳에서 합니다. 자 그럼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평균 단가 어디 잡히죠? 여기 잡힐 테고 여기 잡힐 테고 여기 잡힐 테입니다. 바닥에서 주가가 갑자기 평균 단가를 딱 터치해줘요. 터치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물론 뭐 여기 3,000원에서 7,000원을 한 번에 터치할 수는 없겠죠. 자 그림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닥에서 갑자기 터치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 드디어 내 가격대까지 오는구나. 수익을 봐야지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종가가 내려가 버리죠. 제자리로 와버려요. 다시 마이너스 20% 찍혀버립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있다가 내 가격을 다시 터치해줍니다. 어떻게 되죠? 아 수익 볼 수 있나? 또 욕심이 들어서요. 근데 바로 또 내려 버립니다. 그러다가 한 3번 3번 4번 2번 3번 4번 또 터치해줘요. 본전에서 팔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 물량이 어떤 특정 세력에게 넘어가는 게 되겠죠. 저는 이거를 매집이라고 부릅니다. 매집 이런 매집에 대한 힌트를 알 수 있는 것이 거래량과 매집 캔들이다. 이런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힌트를 준 다음에 충분히 매집했던 어떤 주식으로 이득을 보고 싶은 세력이 색깔이 이게 아니죠. 빨간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을 빨간색 양봉입니다.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을 빡 올려주면 이때부터 상승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힌트 나왔을 때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이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래량은 이렇게 해석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앞으로도 귀에 딱지가 않게 말씀드릴 겁니다.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인지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거래량의 핵심입니다. 이어서 이동평균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 강의에서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동평균선은 특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말 그대로 평균선이에요.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5일, 10일, 20일 이동평균선을 단기 이동평균선으로 참 많이 쓰시죠. 자, 이동평균선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우선 제가 이 강의를 아무리 드려도 이 강의를 좀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한테 편하게 질문 주십시오.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김근우와 주식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선 휴대폰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사진을 촬영하지 마시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보시게 되면 QR코드 있습니다.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게 되면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발송해 드릴 겁니다. 이게 좀 어렵다 하시면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입력하신 다음에 발송해 주시면 참여 코드 발송해 드릴 테니까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를 듣다가 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드릴 테니 질문 또한 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이동평균선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 이동평균선이 뭐냐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일주일 동안 영업일 며칠이죠? 주식시장이 보통 5일 열죠? 그 5일 동안 발생한 각각의 주식의 가격을 더해서 5로 나눕니다. 그러면 5일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럼 10일 이동평균선은요? 그 열흘 동안의 평균값, 열흘 동안의 가격을 각각 더해서 10으로 나누면 10일입니다. 20일은 똑같겠죠. 자,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에요. 자, 이어서 그러면 이동평균선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은 보통 3, 5, 7, 10, 20일을 많이 쓰고요. 중기는 60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장기는 120, 200, 240, 480을 많이 쓰는데 우선 저 김구는 어떻게 쓰냐 하면 제가 쓰는 거는 7일, 20일, 60일, 121, 240일, 480일 단기 2개, 중기 1개, 장기 3개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동평균선은 보조지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것이 잘 맞다 싶으시면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이동평균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동평균선보다 더 중요한 내용 바로 이거예요. 단순, 지수, 가중, 기하, 조화, 삼각 이게 바로 이동평균선을 계산하는 공식들인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단순입니다. 그리고 제가 쓰는 방식은 지수예요. 이건 안 보셔도 됩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은 안 보셔도 돼요. 왜? 안 쓰니까. 자, 이 단순과 지수가 좀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쓰는 단순이 아니고 저는 왜 지수를 쓰느냐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라고 봅시다. 대학을 갈 거예요. 근데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1학년, 여기가 2학년, 여기가 3학년입니다. A라는 학생은요. 1학년 때 100점 맞았습니다. 예를 들어 수시로 대학을 갈 거예요. 수능을 안 본다고 볼게요. 자, 2학년 때 50점 맞았어요. 아휴, 3학년 때 좀 놀다 보니까 0점 됐습니다. 자, B라는 학생은요. 1학년 때 0점이었어요. 열심히 놀았습니다. 자, 2학년 때 50점이었어요. 똑같아요. 3학년 때 100점이 됩니다. 자, 대학 갈 때 누구를 뽑아야 될까요? 우리 대학이라는 입장에서는 누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일까요? 당연히 B입니다. 이 계산 방식이 지수예요. 뭐냐라면 단순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A나 B나 둘 다 50값이 나옵니다. 둘 다 50값이 나와요. 지수는 뭐냐면 최근에 갓점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지수는 최근 점수에 갓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나 B나 똑같이 50이 나오는 단순을 보는 것보다 예를 들어 최근에 수급이 몰리거나 최근에 가격의 이동폭이 큰 종목들은 지수를 보는 게 좀 더 정확할 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지수로 봅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벌써 시간이 또 흠뻑 가고 있습니다. 김근우와 주식 투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게 되면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 스캔하시게 되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톡방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발송해 드립니다. 이게 좀 어렵다 하시면 하단에 보이신 것처럼 샵 3772번에 김근우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문자 발송해 주시면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발송해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동평균선 진행하기 전에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채널 고정하셔야 됩니다. 그럼 일단 확인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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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이동평균선은 위로 갈 거고요. 단기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이 갈 겁니다. 사이에 중기 이동평균선이 있겠죠. 중기 이동평균선은 헷갈리니까 제가 생략을 할게요. 자, 이 구간. 이게 바로 역배열에서 수렴으로 갔다가 정배열로 가는 겁니다. 이 구간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구간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구간인 주식들을 찾으셔야 돼요. 자, 지금 보면은 2차전지다, AI다 하면서 날아가는 주식들 있잖아요. 가격도 여기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은 다 여기입니다. 다 여기예요. 여기서 호재며 뉴스 몇 다 나옵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여기 있는 걸 찾으시라는 거예요. 장기동평균선, 그러니까 주식가가 떨어질 만큼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종목들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역배열 수렴 정배열로 가는 이 흐름입니다. 지지와 저항은 이제 지금은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지와 저항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은 이 역배열, 수렴 정배열로 가는 이 상태의 종목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종목에 투자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3월 2일 날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는 순간입니다. 보면 한농화성 써 있죠. 그리고 가격은 12,560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있고요. 제가 있습니다. 제 사진은 좀 볼 필요가 없는데 제가 이야기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보면은 이 빨간색 화살표 있죠. 이날입니다. 3월 2일이. 이날입니다. 3월 2일이 제가 동그라미 쳐는 이날인데 장중 최고 가격 2만 4,500원 4월 3일 날 도달합니다. 97% 상승을 해주죠. 보게 되면은 97% 상승을 제가 설명드린 기본기만으로 한번 볼게요. 기본기만으로 볼게요. 바닥에서 쭉 내려왔습니다. 바닥에서 쭉 내려왔습니다. 쭉 내려온 바닥이에요. 여기서부터 쭉 떨어진 겁니다. 떨어진 바닥에서 갑자기 대량 거래가 발생하죠. 우리 배웠던 거래량. 대량 거래가 발생하죠. 그리고 도지형 캔들이 발생합니다. 도지형 캔들이 발생하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죠? 역배열에서 수렴하면서 정배열로 가는 그 자리. 장기이동평균선 이 세 가지가 내려오고 있어요. 단기이동평균선들도 합쳐지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수렴하는 구간. 뭉쳐지고 있는 구간이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단기, 단기. 단기이동평균선이 위로 가고 중기이동평균선, 장기이동평균선 정배열 상태가 되잖아요. 보이십니까? 역배열에서 수렴으로 가는 구간 수렴에서 정배열로 가는 구간 여기서 매수를 했고 97%의 상승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기본기만으로도 이런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만 보라고 했나요? 아니죠. 근데 뭘 보라고 했죠? 주봉을 보라고 했습니다. 주봉 왜 본다고 했나요? 이 주식이 지금 시장에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이 두 가지를 꼭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죠? 주식은 쌀 때 사라, 쌀 때 사라, 쌀 때 사라, 쌀 때 사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아까 가격 12,500원 구간 여기입니다. 여기예요. 이 종목은 2021년도 10월 5일에 2만6천원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쫙 쭉 하락했어요.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주식은 이런 방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높은 가격대에서 뉴스와 호재가 빵빵 터진다고 해서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다 물려요. 마이너스 20%, 30%, 40%, 50%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서 사지 말라는 겁니다. 바닥에서 거래 터졌을 때, 거래 터졌을 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97%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 100만원으로 주식을 하실 수도 있고, 천만원으로 할 수도 있고, 1억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대로 하겠죠. 그런데 100만원이든, 천만원이든, 1억이든, 마이너스 50% 되면 방법 없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안전한 건 싼 주식이라는 거예요. 비싼 주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전할 때 우리가 공부한 내용 가지고 진입하는 겁니다. 그게 확률이 가장 높다라는 겁니다. 한농화성 말고 제가 제시드렸던 종목은 참 많습니다. 이제 이지라는 종목 볼게요. 얼마 안 됐습니다. 한 2, 3주 정도 됐죠. 3월 16일 날 제가 제시를 드렸었는데, 이날 샀습니다. 제가 이날 제시를 드려요. 가격 보이시죠? 11,440원. 저 여기 있고요. 3월 16일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 11,000원은 어디입니까? 여기예요. 여기예요. 여기, 여기. 여기서 사서 125% 언제 달성합니까? 3월 28일 날 달성합니다. 3월 16일 날 제시해서 3월 28일 날 125%가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됐을까요? 우리 배운 거 그대로 활용해 보겠습니다. 거래량 어디서 발생하죠? 여긴가요? 아니죠.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진입하셔도 돼요. 이때부터 진입하셔도 됩니다. 저는 물론 기본기만으로 애매하지는 않죠. 저만의 기법들도 다양하게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진입하진 않고 이때 진입을 해서 125% 상승했습니다. 이때 한다고 하더라도 2023년 1월에 진입해서 3월에 100%가 넘는 상승이니까 이때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거래가 발생했을 때 보라는 겁니다. 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런데 관심 종목에는 언제부터 넣어둬야 했을까요? 이때입니다. 바닥에서 갑자기 여기 좀만 키워주실 수 있을까요? 이쪽으로 좀만 키워주시면 이 구석 부분을 조금 키워주시면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힌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2G는 힌트가 있었어요. 바닥에서 툭 튀어나온 거래량 보이세요? 그리고 이게 지금 작은 캔들 같지만 갑자기 15%가 상승한 겁니다. 15%가 상승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리로 오죠. 제자리로 오죠. 이런 구간에서 힌트를 얻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대량 거래 터지고 대량 거래 장땡목 터지면 이때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때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관심 종목 넣어두고 대량 거래 터지고 대량 거래 장때 양봉 나오면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2G는 주봉이 어떻게 되겠을까요? 지금은 물론 가격대가 높습니다만 제가 드린 가격은 여기예요. 11,000원입니다. 이 종목이 여기까지 갔었어요. 2021년도에 거의 2만원대까지 가격이 갔죠. 2만원 정도 갔었는데 6,000원까지 떨어집니다. 6,600원까지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대량 거래가 나오고 나서 진입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가격이 그만큼 저렴해졌을 때. 우리가 호재건 뉴스건 좋은 소식 들릴 때 사면 이 2만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2만원에 들어가서 6,000원 될 때까지 구경해야 됩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비피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비피도 또한 3월에 제가 제시를 드렸어요. 3월 9일에 제가 제시를 드렸었는데 3월 9일에 제시를 드렸고 제시드린 가격은 제시드린 곳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4월 6일 날 한 달 정도 됐죠? 20%가 상승했습니다. 방금 전에는 100%가 넘었는데 20%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큰일 날 말씀입니다. 주식시장은 1%, 2%, 3%도 굉장히 큰 거예요. 엄청 큰 겁니다. 우리 지금 은행에다가 적금 내면 얼마 주죠? 몇 퍼센트 주죠? 최근에 이제 금리가 한참 올랐었을 때 5%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가장 높았을 때가요. 그런데 20%를 한 달 만에 발생시킨 거는 적금으로 치면 5%라고 쳤을 때 4년 동안 부어야 돼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20%. 1%도 크고 2%도 크고 3%도 큰 겁니다. 왜? 금리, 아, 복리의 마법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또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20%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아셨죠? 자, 이때 제가 제시를 드렸고 21%가 상승됩니다. 자, 근데 이 종목 한번 볼게요. BP도라는 종목은 제가 어떻게 힌트를 얻고 어디서 진입을 했을까요? 우선 주봉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2021년 7월 19일 날 2만 원이었던 종목이에요. 19,900원이었던 종목인데 5,500원까지 빠집니다. 자, 이때 자, 이렇게 저렴해졌어요. 저렴해진 다음에 대량 거래가 발생하고 대량 거래 창대 양봉이 발생합니다. 들어갈만 하겠죠? 자, 그리고 도찌 캔들이 발생하잖아요. 이틀 연속으로 도찌 캔들이 발생하잖아요. 이 도찌 캔들을 보고 저는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종가에 들어가게 되겠죠? 들어가고 어? 주식이 내리네? 물론 반등이 한 번 있었습니다. 반등을 졌지만 종가 기준으로 하면 쭉 내리네? 어떡하지가 아니에요. 왜? 왜 그렇죠? 이미 싸잖아요. 이미 싼 구간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이 구간 이미 저렴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가 매수하는 겁니다. 사고, 사고, 사고 예를 들어 평균 낙가 여기 잡히겠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 이 캔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매수했던 캔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21%인데 평균 낙가 여기 잡히면 30%가 되는 거예요. 안전한 주식은 추가 매수, 분할 매수가 아주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아주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팁은 드렸어요.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실 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고요. 모르겠다면 다시 보면 됩니다. BP도는 굉장히 안전한 종목이었고 기본기를 통해서 진입했다. 이동평균선 설명드려야겠죠? 자, 보세요. 장기이동평균선 중기이동평균선 단기이동평균선 겹쳐있죠? 수렴하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가는 구간에서 대량거래가 나왔다는 겁니다. 대량거래 장대양봉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HRS라는 종목 3월에 제시드렸어요. 3월 16일 날 제시를 드렸습니다. 가격 보이세요? 자, 여기 보시면 5,520원 써있는데 안 보이셔도 됩니다. 여기 나와있어요. 자, 5,500원 제가 말씀드린 캔들이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기 때문에 5,500원 정도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이때 제가 제시를 드렸고 4월 7일까지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40%가 상승합니다. 40%가 상승을 해요. 자, 그럼 어떻게 이 종목을 찾아냈을까요?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10월 18일 날 1만 800원까지 갔던 종목이 하락을 하더니 하락을 하더니 자, 저기 최저점은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이 구간 5,000원대까지 이제 하락을 한 거예요. 하락을 한 거예요. 반값이죠? 얼마나 저렴합니까? 반값이잖아요. 자, 그러면 저렴하구나. 바닥 구간에서 거래 들어오는지만 보면 되겠죠? 근데 언제부터 관심 종목에 넣어두어야 할까요?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에 관심 종목에 넣어두는 겁니다. 자, 왜 그렇죠? 대량거래 장대양봉이 아니죠. 꼬리가 훨씬 큰 캔들입니다. 대량거래이긴 합니다만 꼬리가 훨씬 큰 캔들이에요. 자, 이런 거는 힌트일 확률이 높다. 팁 드리겠습니다. 힌트일 확률이 높다. 자, 그리고 횡보를 하죠. 횡보를 하죠. 횡보를 해요. 횡보를 해요. 횡보를 해요. 대량거래 장대양봉 등장하죠. 자, 그 다음 뭐 봐야 되죠? 돛지형 캔들 발생하잖아요. 자, 이동평균선 배웠죠. 이동평균선 뭐라고 했죠?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역배열 역배열에서 수렴 그리고 정배열 자, 이 순서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장기이동평균선이죠. 중기이동평균선 단기이동평균선 자, 지금 역배열 끝자락입니다. 역배열 끝자락에서 수렴이 되고 있어요. 수렴이 되고 있어요. 지금 어떻죠? 단기, 장기 단기, 장기 중기 다 수렴하고 있죠. 이동평균선이 수렴하고 있죠. 자, 이 부분 조금 클로 좀 당겨주실 수 있을까요? 크게 보고 싶습니다. 이 구간 좀만 크게 부탁드릴게요. 제가 너무 많은 요구를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고맙습니다.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이 수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역배열에서 수렴, 정배열로 가는 이 구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매매하고 있습니다. 먼저 캔들 자,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 자,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 매매를 할 수 있고 한 달 만에 40%라는 큰 수익 또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제가 가르쳐드릴 게 엄청 많아요. 저한테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돈을 잃지 않아야만 돈을 벌 수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 김근호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게 되면 QR코드 있죠.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시게 되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오픈톡박 링크 발송해 드립니다. 근데 카메라로 스캔하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면 샵 3772번으로 김근호 입력하신 다음에 문자 발송해 주시면 참여코드 발송해 드릴 테니까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HRS라는 종목 끝났고요. 주봉 또한 확인했습니다. 지하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또한 3월 16일날 제가 제시를 드렸어요. 가격 보시면 4,455원 써 있고요. 자, 제가 제시드린 시점이 이날입니다. 이날부터 4월 4일까지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26%라는 큰 상승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찾아냈는지 우리 기본기 배운 걸 통해서 다시 한 번 복습 들어갑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제가 거래량, 거래량, 거래량 봐야 된다고 했죠. 거래량, 자, 툭툭 올라오고 있는 거래량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보이셔야 합니다. 보이셔야 해요? 보이셔야 해요. 툭툭 올라오고 있는 거래량 보이셔야 합니다. 이제는 보여야 돼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여야 됩니다. 보여야 돼요. 거래량 보여야 됩니다. 사실 이때부터 진입하셔도 돼요. 저한테 배운 대로 한다면 이 시작하는 단계부터 진입하셔도 됩니다. 물론 제가 제시드릴 때는 추가적인 기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우리 배운 대로 여기서부터 해도 어떻죠? 어떻죠? 쭉쭉 상승해 주잖아요. 그렇죠? 상관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래량을 통해서 우리는 힌트를 파악하고 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 캔들을 배웠죠? 무슨 캔들이 제일 중요하다? 도찌형 캔들이 중요하다. 도찌형 캔들이 중요하다. 자, 도찌형 캔들이 중요하다. 도찌형 캔들에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도찌형 캔들이 중요하다. 왜? 변곡점 구간이니까. 도찌형 캔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렸고요. 이동평균선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생각해 내셔야 됩니다. 이동평균선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동평균선. 역배열에서 수렴으로 간 다음에 수렴에서 정배열로 가는 게 중요하다. 장기 이동평균선 3개가 내려오고 있고 단기 이동평균선 여기 있죠? 얘는 참고로 중기 이동평균선입니다. 단기 이동평균선 2개와 중기 인동평균선 역배열 상태가 점점 뭉쳐지고 있죠? 수렴하고 있죠? 수렴하고 있죠? 자, 겹쳐지는 거 보이세요? 이동평균선 겹쳐지는 거 보이셔야 돼요. 겹쳐지고 있잖아요. 겹쳐지고 있잖아요. 수렴에서 역배열에서 수렴으로 가고 수렴에서 정배열로 가는 거 보이셔야 됩니다. 보이셔야 돼요. 이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캔들 거래량 2평선을 통해서 매수시점을 체크했고 바로 상승해줬습니다. 26%라는 커다란 상승 커다란 수익률을 우리에게 안겨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럼 지하이텍은 어느 정도 위치였을까요? 짠! 보이세요? 물론 지하이텍은 상장한 지 오래된 회사가 아닙니다. 2021년 10월에 상장을 해서 상장한 날에 날에 상장한 주에 가격이 제일 높아요. 7,700원 10월 21일 써있죠. 그리고 쭉 하락을 합니다. 얼마까지? 2,800원까지 하락을 합니다. 저렴하지 않습니까? 저렴해진 가격 보이지 않으세요? 보이시죠? 쭉 내려갔잖아요. 저렴해졌잖아요. 저평가 돼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뭘 기다려요? 거래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 22년 9월 이 시점에도 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이 시점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 보겠습니다. 23년 1월, 2월, 3월 슬슬 거래량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보이시죠? 거래량 들어오잖아요. 바닥을 만들어주고 거래량 나오잖아요. 우리 기본기를 통해서 이 주식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매수 시점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 주면 팔면 돼요.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종목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입니다. 3월 16일에 제가 제시를 드렸고요. 제시한 날은 여기입니다. 3월 28일. 즉, 8일. 아니죠. 12일이군요. 12일 만에 26%의 수익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12일 만에 26%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떻게 또 이런 좋은 종목을 찾아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선 거래량 보라고 했습니다. 바닥에 쭉 하락하다가 툭 튀어나오는 거래량 이제는 보이시죠? 이제는 보이시죠? 이 밑에는 거래대금인데 거래대금 안 보셔도 됩니다. 거래량 거래량이 툭 튀어나오면서 위꼬리 길게 만든 양봉이 하나 발생했어요. 이건 뭐다? 힌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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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 대량 거래 장대 양봉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발생하죠. 이때부터 해도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해도 돼요. 이때부터 진입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진입을 했으면 저는 물론 여기서 제시를 드렸지만 이때부터 했으면 수익률은 더 높았겠죠? 더 높았겠죠? 그리고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캔들에서 뭐가 중요하다? 여기 좀 키워주실 수 있을까요? 이 구간 한번 키워주세요.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좀 키워주시면 캔들에선 도찌형 캔들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작은 캔들 두 개. 보이십니까? 대량 거래 이후에 도찌형 캔들이 발생했잖아요. 보이시죠? 이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이때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세요. 편하게 들어가세요. 떨어지면 더 사세요. 어렵습니까? 떨어지면 더 사는 거. 바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주식 이런 거예요. 이동 평균선은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신성 델타테크에도 적용을 해봐야겠죠? 역배열. 역배열 상태에서 수렴하는 구간. 그리고 정배열로 가는 구간.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나요? 이 세 가지는 뭘까요? 장기동 평균선. 중기동 평균선. 이 밑에 두 개는 반기동 평균선. 정확한 역배열 상태죠. 정확한 역배열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어떻죠? 합쳐지고 있는 거 보이세요? 이제는 보이셔야 합니다. 이제는 보이셔야 돼요. 단기 이동 평균선은 여기 있고, 장기 이동 평균선은 여기 있잖아요. 중기는 여기 있고, 다 뭉쳐 있잖아요. 수렴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수렴돼 있는 구간, 이제는 보여야 됩니다. 이제 정배열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신성 델타테크는 정배열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성 델타테크가 고평까지, 저평까지 봐야겠죠. 봐야겠죠. 제가 주봉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21년입니다. 2021년. 그리고 여기 2022년이죠. 2022년 1월 10일 날 2만 450원이었던 종목이에요. 2만 450원이었던 종목이 2023년 1월에 7,180원이 됩니다. 싸지 않나요? 싸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2만원이었던 게 7,000원이 됐는데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를? 대량 거래를. 바로 거래량이 툭툭 올라와 주면서 상승했죠. 주식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좀 지겨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강의를 보면은 굉장히 딱딱해요. 내용이. 다른 분들은 보면 굉장히 부드럽게 산업은 어떻고, 업황은 어떻고, 이슈는 뭐고, 뉴스는 뭐고 이런 말씀 참 잘해주시잖아요. 저는 그런 말은 잘 못합니다. 제가 공부했던 방식, 그리고 제가 수익을 내는 방식. 아마 제 카톡방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매일같이 제시한 종목이 급등하는 모습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중요한 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하려고 해요. 제가 제시한 종목들이 물론 잘 올라가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안전한 거라는 겁니다. 싼 주식이 가장 안전한 거라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돈을 지킨다는 거예요. 제가 돈을 잃지 않아야, 여러분들이 돈을 잃지 않아야 그 돈으로 벌 거 아닙니까? 그건 뭐다? 저평가된 종목이다. 저평가된, 저평가된 종목 중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찾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가장 안전하게 돈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주식은 도박이 아니에요. 막 도박처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냥 갑자기 전 재산을 쉽게 넣습니다. 왜? 누가 사라고 했다고. 옆집에 주식 잘하는 분이 사래요. 또는 TV 봤는데, 유튜브 봤는데 어떤 전문가가 좋다고 해서 샀습니다. 하고 비중 막 50%, 60%씩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식 어렵지 않습니다. 원리 간단해요. 주식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합니다. 오를 때는 팔 생각하고요. 내릴 때는 살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아마 제 노란톱방에 있는 분들은 귀에 딱지가 앉으셨을 거예요. 맨날 제가 이런 얘기 드립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팔 생각하세요. 내려가고 있습니다. 살 생각하세요. 이 원리에서부터 출발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공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번 달도 다음 달도, 다다음 달도, 이번 연도도, 다음 해에도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이 사실 많습니다. 돌려보면 제가 PPT도 대기만 준비했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좀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김근호와 주식 투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설명 드리고 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게 되면 QR코드 보이시죠? 이 구간 보면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QR코드를 스캔하기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게 되면 스캔하시게 되면 저 김근호와 주식 함께 할 수 있는 카톡방에 참여 링크를 발송해 드립니다. 근데 이 스캔하는 방식이 너무 어렵다 하시면 휴대폰으로 샵 3772번으로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뭐라고 입력해야 될까요? 김근호 입력하셔서 문자 발송해 주시면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리공지 강의도 앞으로 제가 더 알차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제가 느낀 중요한 것들을 많이 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꾸준히 인사드릴 예정이니까 이 시간을 기다려봐 주시고 이 시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